아, 그렇게 좋아할까? 오마이도 올림board 오, 되게 쾌감 같은게 압재가 올라와요 오우 오우 가져갈게요 자, 이건 새로운 돌이래요 근데 이게 자 보세요 내가 이걸 보는 수가 알았어 유방암 걸린 환자들. 유방암이 사실은 성감되지만 엄마의 젖을 상징하죠. 그래서 사실 아기가 빠를 때 엄마도 성감을 느끼고 아기도 거기서 젖만 먹는 게 아니에요. 되게 이렇게 성감을 느껴요. 근데 그게 사랑이거든. 성에너지. 1차크라가 돌면서 이때 사랑이 채워지는데 그게 안 채워진 아기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됐는데 깜짝 놀랐어. 젖바른 느끼고 한 게 1차크라 막 보여요. 되게 뭔가 근원적인 사랑. 그런 애인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우주 근원적인 사랑이 채워진 느낌이고 그게 안 되면 유방암 걸린 거나 이런 거거든. 수치당에서 사랑이. 근데 이게 딱 그거네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수치도 올라오고서 처지고 수치만 같이 있어요. 어차피 모든 사랑은 이 땅에서 애고가 하는 모든 사랑은 수치가 동반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치가 느껴지면 동시에 남자가들 엄마 젖 못 빨고 자란 아바들은 아마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동그란 부분 있죠? 유두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여기 동그란 부분.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딱 잡으면 젖바른 느낌이 들어요. 어우 막 돌아. 1차크라 막 돌아. 돌지? 네. 옆에서 딱 느끼잖아. 내가 도니까 확 느끼잖아. 그리고 여기는 자궁 같아요. 여자의 자궁. 매진대는 거 아닌가요? 네? 매진대면 어쩐어. 이거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아 딱 하나. 지기기한 머리예요. 이거는 함부로 팔지 마세요. 그리고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오면. 돌마다 이름이 똑같아도 왔을 때 에너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는 이거 하나일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해라 이렇게 새기고. 네. 그리고 우선 햇살정은 좀 낫다가 경매를 다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진짜 임팩트 있는 거는. 이게 대박이에요. 오 막 돌지? 1차크라가. 처음에 이게 이 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킨 돌이 솔드워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사장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영체의 뜻이 아니라. 영체의 뜻이 아니라 1차크라가 막 돌아요. 이렇게 임팩트 있는 거는 경매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경매가 되겠네요. 이 영상은. 미친듯이 도네. 내가 도니까 옆에서 나.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젖을 쫄쫄 빠는 느낌이야. 오오. 그렇죠. 아 그래요. 애기가 엄마 젖 빠는 느낌이 그냥 그대로 올라와. 유열하게. 여기는 성, 섹스하는 느낌이 그냥 올라와요. 미친다 이거. 너무 밝힌 거 아니야? 내가 자유랑 쪘다고. 다들 빠우는 거. 잔뜩의 무게가. 오오. 이 반짝반짝. 여러분. 참 궁금하죠? 우리 가야가는 내 옆에 있으면서 막 돕는 거야. 지금. 지금. 지금 몸이 지금 달아오르고 있어요. 에로 영화 찍는 거 같아요. 남자의 의견을 드려봐요. 어? 남자의 의견. 남자의 의견? 남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자의 의견. 너무 많이 좋아해요. 젖 빠는 느낌 올라오지 않네? 내 뜨겁니다. 젖 빠는 느낌 올라옵니까? 리얼해요. 리얼해요. 좋아, 좋아의 이야기. 훈련 관리가 안 돼요. 저 어디가. 어우 너무 좋아요. 이 이야기. 그렇게 좋아요? 자, 이거는 섹스하는 느낌이야. 가슴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이야. 어, 섹스하는 느낌. 여자 자고 물을 나니까. 그의 의견을. 황홀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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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랑 남자랑 섹스해서 안 채워줄 때. 그리고 젖을 못 먹고 그 유차크라가 안 돌고 그 근원의 성에너지가 안 채워진다. 어렸을 때 충분히 엄마와 그러니까 젖꼭지를 빠는 그런 스킨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조 젖꼭지 있죠? 젖병으로 빤 아기. 그래서 젖병을 물을 뜯고 자란 아기와 엄마 젖을. 엄마 젖은 부드럽잖아요. 그 물을 뜯으면 엄마가 아프니까 그 아기는 섬세함이 다르고 사랑이 달라요. 부드러운 아기가 나와요. 되게 중요해요. 모의수가. 그래서 모의 성분보다는 엄마의 가슴 박동을 듣죠. 심장 그다음에 그거를 깨물으면 엄마가 아야 이러니까 아픔을 알아. 아기가 엄마가 아프니까 부드럽게 해야 된다고 알아. 그런데 플라스틱 젖꼭지를 쓸지 나서 물을 뜯어도 아무 소리가 없고 딱딱히. 그러니까 정서가 전혀 다른 아가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그 정서가 바탕이 돼서 타인의 아픔도 이해하고 사랑을 주는 아기가 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없는 아가들 커서도 어른이 될 때 짜증이 많고 그런 아가는 사랑을 섬세하게 못 준 아가들 어쨌든 그런 아가를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원희랑 너희가 churches. 아니 막아. 거기가 유두래요. 여기가 유두 야식받네 뭐가 올라와요? 목소리 꼭 그렇게 해야지 뭐가 올라와요? 올라오리 해주겠습니다 나 올라오는데 지금 이야기에 잡은 건 여자 자궁 옆에서 수치가 푹푹 나와서 도와줄게요 엄청 나쁘지 않아? 이렇게 사람들 다 보면 앞에 택시해도 될까요? 자기 마음이 좋아 오 왔어 이제 왔어 왔어 남쪽으로 일로 와봐 한 번 알려지지 말고 해볼까? 알려지지 말고 해볼까? 여기 앉아있네요 그거 촬영 중인가 보다 만져보고 느낌을 얘기하면 돼 만져보고 느낌을 얘기해 모르는 듯이 어려웠어 딱 잡는 거야 눈 감고 몸을 바르다 반쪽으로 한 번 posting 시키기 스캔 강우 알지 얘들 엄마 얘들을 빠는 얘길 들으니까 숱이 돼 맞아 아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왜? 능력하게 듣게 해줄게. 여기는 여자 자국이야. 딱 대면 세스하는 느낌이 올라와. 아 이미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만한데요. 이 얘기를 수치해주고 있어 그만하지? 아 너무 수치스러운데요. 진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뜨거워지고 더 수치스러워요. 얼굴도 빨개지는 거 같아. 너무 좋으면서 왜 그래? 아 민망해 나. 민망해? 민망하고 빼면 그 다음 느낌이 나요? 네 되게 쾌감 같은 게 하체해서 올라와요. 그렇지. 손가락으로 올라왔잖아. 느끼잖아. 어 진짜. 얼굴 뿌얘졌네. 저 갑자기 뿌얘진 거 아니야. 저하기가 필요한가 봐. 아버님이 참 이게 필요해. 아버님한테 꼭 얘기해서 아버님이 참가에서 저를. 어떤 느낌을 하는가? 몸을 느껴봐야지. 뭐 때문에? 어떤 느낌이야? 생각하기 바다. 그럼 이제 더. 이거는 혼자 자궁이에요. 자궁이에요. 잘 느껴봐요. 벗기만한 그 느낌을 빼고 얘기해봐. 엄청 참는 놈이야. 뒤에 이현희씨 눈 똑바로 떼서 다 그거 나오고 있어요. 나는 나쁜 느낌. 오르가즘의 작은 느낌의 버전입니다. 여전히 올라온답니다. 그렇지. 황홀하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깨어나서. 아닌 척을. 아닌 척을 그렇게 합니다. 좋으면서. 네. 네. 가져갈게요. 자수로 가슴이 콩나버린다. 후회한 우유빛깔. 보자마자 내가. 이거 유방 환자 거네. 유방암. 달궁암. 그리고 성역 후 불만. 남자들. 그리고 애정결핍. 이런 거 있나 더 찾아봐요. 우리 남자는 하나씩 사게 해서 안겨서. 밤마다 자서. 애정결핍 뱉어줘야 빨리 어울리는 되지. 진짜 이동 경매가기야. 진짜 이동 경매가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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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